일산호수공원 도심 속에 인공으로 조성한 자연인 일산호수공원을 찾았다. 각가지 조형물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고 정비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공수공원이다. 호수공원에 어울리게 물을 뿜어내는 조형물이 청량함을 안겨준다. 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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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고향 창작 문화공간을 아이들의 장품인 듯한 그림들을 모아서 주변과 잘 어우러져 아름답게 전시하고 있다. 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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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는 훌쩍 커버린 나무들 사이에 나무 벤치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휴식과 여유를 느끼고 있다. 시원하게 뿜어 올라가는 호수 중앙의 분수가 더운 날 답답했던 나의 마음에 시원한 청량감을 선물해주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원 한켠에는 이국적인 작은 풍차 도서관이 아무런 관리인도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원에 놀러오는 이들이 휴식을 취하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비치해 육체적 휴식과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만 같아 나도 잠시 책들을 뒤적여 보았다. 기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무명가수 한 분이 몇몇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기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무명가수 한 분이 몇몇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모르는 다른 이들의 휴식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모습, 그 자체가 보기 좋았다. 이 시선은 그 자체가 보기 좋았다. 호수 앞쪽으로 나 있는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언제든 쉬어가라고 기다리고 있는 벤치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시 삶의 긴 행로에 쉼이란 단어를 주는 곳, 빠르게 빠르게 치열하게 뛰고 있는 우리들에게 느리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끄러미 용수를 응시해본다. 맵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는다. 아주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난 온몸으로 소나기를 맞는다.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우산 하나 없이 온몸으로 소나기를 맞아본 게 언제였는지. 바쁘게 살아오던 지친 육체와 정신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한 시원한 소나기다. 마 force 여러분들의 비결에 공 drafted.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